제주 공항 내일이 24일인데 일단 오후 5시에 김포공항으로 가는 티웨이 항공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침 8시에 오후 5시 비행기가 결항이 됐다고 솔직히 말하면 오전에는 날씨가 진짜 칼바람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눈이 많이 오는 거를 떠나서 쌓이지는 않아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서울보다는 근데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오전은 못 뜨겠다 싶었는데 글쎄 이제 오전에 그렇게 일찍 오후 비행기를 결항시킬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진짜 여기 제주 신화월드라서 서귀포 완전 안쪽에 있거든요 제주공항 가는 것도 너무 미끄럽고 이래서 힘들어요 저 당장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릉여행 강릉 펜션을 예약했는데 못 가게 생겼어요 일단 내일 오후에는 날씨가 풀린다고 해요 제가 갈 때는 바람이 10이었다면 내일 오후는 6이라고 해요 뜰 수 있겠죠 일단 여기는 연박이 다행히도 된 상태여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영장과 쇼핑센터와 이것저것을 그냥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해요 저의 제주도 결항 브이로그? 진짜 크죠? 여기는 하주노가 있는 호텔이에요 엄청 넓은 거 같아요 여기는 명품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호텔 진짜 너무 직접적으로 넓은 거 같아요 여기 랜딩관으로 이어지는 너무 넓어서 여기는 신화파크, 워터파크, 레스토랑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여기는 사인화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어제 신세계 사인화 조만점을 봤거든요 여기는 약간 신나게 다행히 오늘도 정신차렐되었고 물건유로 ㅎㅎ 소금이 따뜻한 옴 끝 귀여운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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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을 올려줍니다 오징어 소스 오징어 소스 오징어 파스파 그래서 엄청 진짜 행복해 고생합니다 편의점 가려고요 예전엔 너무 좀 비싸고 나서는 이런 편의점이 너무 비싸고 사라져서 방구에 방구에 대한 편의점 피자에 들어간 여성 여러분 제가 너무 일찍 들어왔나봐요 청소하고 계시는데 들어와가지고 뭔가 상황스러웠는데 왜냐면 제가 정리를 안하고 나갔거든요 돈 디스터블 하고 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다 치워주신 우리 신화월드의 관계자님 최고! 끝! 지금 이게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아까 거짓말처럼 날씨가 너무 맑았거든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한데요 여러분 갈 수 있겠지? 여기 메리아트관에서 랜딩관으로 넘어가는데 명품브랜드관을 지나가지고 지하에 있는 신세계 싸이먼 쇼핑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키리시가 있더라구요 제가 겨울용품을 두가지 샀습니다 지금 뭐 갇힌 김에 할 것도 없는데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 너무 귀엽죠? 이게 가격이 한 5만원 정도 하거든요? 색상은 이거 하나고 약간 부들부들한 겉면과 양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모 소재 그리고 요즘 키리시가 다 크롭으로 많이 나오더라구요 대망의 이거 외투가 많긴 한데 크롭 외투가 없어요 되게 가벼워요 이게 하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얀색이랑 초록색은 모고가 눈에 안 띄요 뭔가 이 시그니처 모고가 딱 박혀있어야 뭔가 예쁘잖아요 그것도 검정색이야 빨강색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정가로는 18만원인데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15만원 손에서 샀어요 총 한 20만원? 두 가지를 사니까 키리시에서 이렇게 큰 백이랑 단렬을 쓰더라구요 극세사 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담요야? 식탁 가운데 이렇게 깔아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공짜니까 그냥 털도 빠져 별론데? 어쨌든 저희 보리 담요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에게도 나오고 좋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야 크림이네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나 혼자 보낸다는 게 그럴 뿐이지 그냥 말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긴 해 수영하러 갈 거예요 오늘 진짜 물속에 머리 확 넣어가지고 수영도 야무지게 다 하고 알차게 홈캉스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제가 수영장으로 갈 수 있어요 진짜 오늘이 야무지 않네요 아 아 아 신화홀드 룸서비스는 아무리 찾아도 책자가 없더라고요 책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리모콘으로 메뉴를 볼 수 있다고 하길래 그래 호텔 룸서비스는 진짜 비싸긴 하다 햄버거가 37,000원? 제주 흑돼지 토마호크 먹을 거예요 여러분 룸서비스가 왔어요 이렇게 빵이랑 이게 바로 제주 흑돼지 토마호크 통마늘도 주네요 그리고 감자튀김 버섯구이 아스파라거스 구이 그리고 소스 이게 바로 58,000원 최고 10,000원 이렇게 여러분 굿모닝 오늘 날씨는 여기 서귀포는 하늘이 되게 흐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항은 오늘 아침부터 지연만 뜨고 결항은 뜨지 않고 그게 어디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혼자 얌전히 호캉스를 하고 집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만약에 여기 있는다면 저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24일인 이븐날 오늘 제주공항을 갑니다 아침에 계속 제주공항 대기표랑 지금 사람들 어떤지 현황을 보는데 오늘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늦게 가긴 가겠죠? 그럼 일단은 밥은 먹어야 되니까 조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5층에 있는 스카이온 파이브 다이닝에서 조식을 먹어요 요거트는 슬라이브 각각의 한 시간 이상 5층에 있는 스카이온 파이브 다이닝에서 조식을 먹어요 요거트는 슬라이브 5층에 있는 스카이온 파이브 다이닝에서 조식을 먹어요 요거트는 슬라이브 잘생겨요 되게 매우 고맙죠? 저는 이렇게 다 먹었어요 빵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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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빵 진짜 대주 출장 대주 진짜 안녕이다